주목해야 될 뉴스, 용산과 국민의힘의 관계 설정 좀 봤고요. 이번엔 두 번째로 국회 본회의장으로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국회 본회의장에서 최상명 특검법에 대한 재표결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건 이제 방송사법까지 이어서 민주당이 이제 발의를 했고 오늘 안에 표결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한동훈 신임 당대표가 처음으로 방송사, 처음까지는 아니겠지만 방송사법에 대해서도 민주당에 대한 얄팍한 수다, 전면 결사반대도 이런 강경한 입장을 밝혔더라고요. 이걸 왜 결사반대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굉장히 오랫동안 쟁점이 됐던 부분 중에 하나거든요. 매번 정권이 바뀔 때마다 똑같은 논란이 반복되고 있는 거잖아요. 저도 어제 이진숙 후보자, 방통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때도 가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노조, 노형 방송에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제1노조가 있고 제3노조까지 쭉 노조가 여러 개가 있잖아요. 있으면 정권이 바뀌면 제1노조가 예를 들면 전체적인 조합원 수가 많기 때문에 제1노조 사람들이 중요한 자리들을 다 차지한다. 그러면 나머지 2, 3노조는 굉장히 소외될 수밖에 없잖아요. 또 정권이 바뀌면요. 2노조나 3노조 사람들이 실권을 다 차지합니다. 그러면 다수가 됐던 1노조가 전부 다 배제가 돼요. 그러다 소외가 되는 현상들이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반복되거든요. 그러면서 친정부 방송을 한다고 서로를 향해서 손가락질을 하고 서로를 향해서 상처받았다고 하고 서로를 향해서 나는 아프다고 지금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이걸 어떻게 봐야 될까. 한때 때리는 가해자가 됐다가 피해자가 됐다고 주장하다가 이걸 반복하는 걸 언제까지 계속할 건가. 그거에 따라서 방송론조가 막 왔다 갔다 흔들리는 이런 현상들이 반복되고 있단 말이에요. 이건 결국은 공영방송이라고 하는 건 누구 특적인의 소유물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공적인 형태의 어떤 이사회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이사회에서 사장을 임명하는 절차들을 다 갖고 있어요. 그런데 그 이사회를 구성하는 것을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구성을 하도록 한다든가 여야 몫으로 추천하도록 한다거나 이런 방식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은 여당이 주도해서 추천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구조내에서 정권 바뀌고 나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이사장하고 이사부터 법인카드부터 뒤져가지고 조금이라도 흔결이 나타나면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장을 강제로 바꿔버린다고요. 이게 사실 비극이잖아요. 우리 하나 국민들한테 언론의 공정한 보도를 주질 못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가장 좋은 방법으로 그동안 계속 거론되었던 게 방송사, 예를 들면 KBS, KBS 이사진을 구성할 때 지금 9명으로 정치적으로 여당의 유리한 구도로 추천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가 돼 있는 거를 예를 들면 학계라든가 아니면 현업인 단체라든가 이런 것들에서 추천을 폭넓게 하고 시청자들이 또 추천할 수 있도록 한다거나 이런 방식으로 해서 한 29명 정도로 늘려놓으면 그럼 최소한 내부적 견제를 통해가지고 정권에 휘둘리지 않는 그런 방송을 만들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했는데요. 문재인 정부 때도 못했어요. 전 그건 아주 비판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러면 문재인 정부 때 안 했으니까 우리도 무조건 안 할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건 굉장히 희한한 논리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말했듯이 언론 장악하는 방법은 알고 있다 하더라도 장악하지 않는다고 얘기했던 그 말대로 방송사 이사진이라도 공용성을 갖고 있도록 해주는 것 그게 지금 방송사법이에요. 관련되어 있는 법안들이 각각의 공용방송에 해당하는 법안이기 때문에 방송사법이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거기에 방통이 지금 2인체제로 운영되는 걸 최소한 합의제라고 하는 취지에 맞도록 5명으로 방통위원들을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거 하나를 덧붙이는 게 사법이에요. 방송 공용방송 3, 4 플러스에서 이거는 단순히 정략적인 문제가 아니고요. 만약에 이거를 직권 여당이 동의해 준다고 하면 저는 길이길이 윤석열 정부에서 지금 언론 탄압이라는 소리는 듣지만 이거는 참 좋은 거 했다. 이렇게 칭찬들을 말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이거 반대하는 건 매우 정략적인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정치권의 입김에 자유로운 방안 이번에는 결단해야 된다. 그리고 국민의힘도 대안이 좀 필요하다. 이런 방향으로 좀 들었는데 이번에는 저희가 조금 얘기를 좀 옮겨가지고요. 일단 최상병 특검법의 재표결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이탈표가 국민의힘에서 나올 것인지 그 부분도 좀 주목되는 부분이고 민주당 등 야당은 이런 겁니다. 만약에 이게 부결된다. 오케이. 그거 다 가정하고 나중에는 더 강한 수정안을 내겠다. 이런 입장인데 김대현 평론가님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걸 막기 위해서 필리버스터를 한다. 부의장에게 진행을 거부해달라 요청을 한다. 등등의 이런 국민의힘이 언급하는 방안들. 그렇게 해서 과연 관련법안 통과를 막을 수 있나. 민주당이 과연 그걸 중단할까. 저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이 할 수 있는 거는 지금까지 지난 21대와 22대를 살펴보건대 다수당인 민주당을 맡기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협의와 협상 테이블에 앉지 않음으로 인해서 어찌 보면 국민의힘은 더 무능력한 정당으로 낙인 찍힌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앞으로 무엇을 하든 국회 내에서 논의를 반드시 해야 되고 그 협의를 이끌어내서 결과적으로 민주당이 요구하고 민주당이 관철시키려고 하는 방향으로 간다 할지라도 국민의힘이 그 과정과 절차를 반드시 따르고 또 요구해야 한다. 그래야지만 민주당이라고 하는 입법의 폭주기관차의 속도를 늦추고 또 어떻게 보면 신호위반하는 것도 최소화시킬 수 있다. 그런 노력이 저는 기본적으로 국민의힘에 필요하다는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그리고 아까 방송과 관련된 법도 그렇고 차상법 법도 그렇고 실제로 보면 지금 이 관련 사안에 있어서 민심에 올라타 있는 쪽이 어느 쪽이냐. 그렇게 놓고 보면 사실 안타깝게도 민주당 쪽이 오히려 국민들에게 더 많은 지지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저는 국민의힘이 잊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집권 정당이고 우리가 지켜야 할 인연과 가치와 여러 가지 그리고 또 반민주라고 하는 어떤 전선을 계속 고수해 왔는데 지금은 제가 볼 땐 그렇게 가서는 안 된다고 보고요. 설사 내년에 선거가 없고 그 이듬해 선거가 있으니까 지금은 그냥 강한 대치 국면으로 가보자. 이거야말로 국정을 사실은 난맥으로 빠뜨리는 그런 하나의 또 다른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국민의힘이 조금 더 전략을 좀 바꿔서 한동훈 체제가 들어왔지 않습니까? 조금 더 긍정적이면서 능동적인 방향에서의 국회 운영 입법에서의 어떤 나름대로 이니셔티브를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노력을 좀 더 해주기를 기대해 봅니다. 알겠습니다. 국민의 눈높이 그거를 국회에서 이런 말씀을 들었고요. 감사합니다.